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나부터 캠페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회의 사명제고와 함께 사역의 확대를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뉴욕무 나부터 캠페인 공동대표는 앞으로 이 캠페인이 사회운동으로도 확산돼 기독교 가치 중심의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박종철 한교총 공동대표는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한교총과 나부터 캠페인이 함께 사역을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습니다.